이렇게 힘이 될 때는 는 거야 아무래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요? 자꾸 제 눈으로 만들려고 그래 무슨 염출 여길 또 왔어!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가 왜 사과를 해요? 유부 나올 곳인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?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설곰 부장님이랑 잘해보라고 다시 붙잡더라도 잘해볼 생각은 하지마 알았지? 나랑 얘기 좀 해 이해가 안 돼 왜 네가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지 괜한 고민 마시고 그냥 저 놔주세요 이렇게 힘이 될 땐 소리쳐봐 마음껏 외쳐 염ушки 많이 들 ags